당신의 투자를 도와줄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투자 파트너 모바일 주식신문 가입문의는 인포스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목이 리포트 손현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완성차업계가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어제 정의선 부회장이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의 자사주를 매입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조치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코멘트들 짚어보겠습니다 메리츠종검진권 김준성 연구원의 리포트입니다 제목은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의 지분 취득 이해하기입니다 김연구원은 이번 정의선 부회장의 지분 취득이 불확실성 속에서 회사를 책임있게 끌고 나가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준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현대차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중국의 부품 조달 차질과 그리고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는 등 크게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이제는 전세계 소비 심리가 지금 유축된 상황 속에서 판매 감소로 또 확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가 계속 신저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공포감과 불확실성 속에서 정의선 부회장이 직접 나서게 된 겁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은 어제 공시를 통해서 현대차 95억 원, 보통주 13만 9천 주 모비스 95억 원, 7만 2천 5백 52주를 취득했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현대차 지분 취득은 5년 만이고요 모비스에 대한 지분 취득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취득을 통해서 정의선 부회장이 현대차 지분율은 기존 2.35%에서 2.4%로 늘어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모비스 지분율은 0.08%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지분 취득 배경으로는 정의선 부회장의 책임 경영 실현이 첫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현대차와 모비스의 주가는 연초부터 계속 미끄러지기 시작해서 각각 42%, 46%나 급락을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소비침체가 경기 소비재 대표 업종인 자동차, 완성차 업계에 큰 타격을 준 건데요 같은 기간 33% 급락한 코스피에 비해서도 더 낙폭이 크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차의 지금 PBR은 0.3을 하회하고 있는 수준인데요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신차 실패로 적자로 전환을 했던 2018년보다도 더 낮은 수준인데요 이는 정량화된 공포 그 이상의 반영이 나타났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의선 부회장이 자사주 매입은 비상식적인 대외 환경의 발현에 대한 상식적인 대응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주가를 가장 여태까지 잘 설명해 온 지표는 바로 이익의 방향성 상관 개수입니다 현재 상관 개수가 0.92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우려 국면 이후에 오히려 기업 가치가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제외한다면 지난 1년간 현대차 2020년, 2021년의 실적 기대치는 빠르게 상승해 온 바가 있는데요 성공적인 신차 사이클에 대한 기대가 전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김준성 연구원은 지난주 내놓은 리포트에서 공포의 회복이 시간이 문제라면 이제는 적합한 투자 대상을 찾을 시기다라고 말한 바가 있는데요 존송 여부가 아닌 확장과 회복의 강도를 논하던 자동차 그중에서도 현대차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한 이번에 정의선 부회장의 지분 매입은 여전히 현재 진행 정의인데 지금 그룹 지배구조 개편에 있어서 잠재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간 급격한 주가 조정이 이루어진 현 상황 속에서 일부 지분 매입을 통해서 갑작스럽게 지배구조 개편이 추진된다는 가정은 좀 무리이지만 모든 지배구조 개편안의 기본적인 프레임은 제한적인 자금 환경에서 최대한의 지분 확보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룹의 중심축인 현대차와 다양한 개편 과정 속에서 현대차의 경영권 확보를 위한 중요한 연결고리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는 게 바로 현대모비스입니다 그런데 이 현대모비스에 대한 지분 인수는 정의선 부회장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메리츠 정금지권은 지배구조 개편에 있어서 계속 정문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의 현대차 지분을 모비스에 현물 출자하는 방안을 예상해온 바가 있습니다 그룹 지배력 확대의 의지가 존재하는 정의선 부회장의 지속적인 지분 취득은 업종 전반에 팽배한 불확실성과 주가 변동성을 상대적으로 완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목 1위포트 요약하겠습니다 현대차가 코로나19와 유가 하락에 따른 연간 실적의 훼손은 지금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이에 지금 정의선 부회장이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의 지분 취득을 했습니다 자사주 매입에 나서면서 주주가치 재고를 지금 조치에 취한 건데요 어려워진 경영 상황에 대한 책임 강화 그리고 주가 방어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잠재적인 지배구조 개편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불확실성과 주가 변동성에 상대적인 축소를 해줄 것이다 라고 의견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목 1위포트 손현정입니다 한국형 블룸버그 인포스탑 미디어 그룹 기업을 공유한 인포스탑 데이터 당신의 투자를 도와줄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투자 파트너 모바일 주식신문 가입문의는 인포스탑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